첫째, 교사라는 사회적 신분이 국민 전체의 공격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는 특성을 가지기에 부여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교원이 원활한 행정 업무와 공리축을 위해서 국민과는 다른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임용될 시점에서 이러한 권리와 의무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교사는 교육기본법에 의해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그들이 의무도 있습니다. 둘째, 교육은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정권 교체로 인해서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공무원의 개인적인 신조에 따라 행정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교사는 현 정권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공무에 반영하지 않고 교육자로서 신념과 교육이념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에 지닌, 자신의 신분에 지닌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셋째, 사제관계는 교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어집니다. 학생들 자신의 정치관이 확립되기 이전에 교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이는 보편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교육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네, 역시나 3시간 내에 교사에 대해